Hello everybody! 원어민 매튜쌤의 영상을 번역한 영상 번역가 에스터쌤이에요. 원어민 그대로의 설명을 잘 들어보셨나요? 특히 미국식 관용구는 무작정 기억하기엔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요. 이렇게 미국식 관용구 어원을 한국어와 비교하여 생생한 느낌 살려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 느낌 살려 쉽게 소화하기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관용구 속의 단어가 사용된 어원과 느낌을 알고 이미지를 보면서 예문을 접하면 완전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친절한 영상 번역가 에스터쌤이 술술 풀어주는 원어민 영어 느낌 살려 쉽게 소화하기 Come on, American idioms. Let's get started!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Twist somebody's arm Twist는 고우다, 비틀다이죠? 누군가의 팔을 비틀면서 여기서 강요하는 느낌 나죠?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Twist somebody's arm 은 바로 설득하다, 강요하다 왼쪽 이미지에서 한 아이는 엄마 다리를 잡아당기고 Pull mommy's leg 한 아이는 엄마 팔을 잡아당기고 Twist mommy's arm 하고 있죠? 이런 상황, 바로 엄마에게 무언가 졸라대고 있는 모습이 바로 Twist somebody's arm 조르다, 설득하다, 강요하다 인거예요. 오른쪽 이미지는 팔을 비틀어 꼬는 장면이 그대로 보이죠? I didn't want to stay for dinner But he twisted my arm 저녁 식사하러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나를 졸랐다, 나를 설득했다 영어 뚜풀이로는 Persuade somebody to do something 여기서 Persuade가 설득하다예요. 예문을 보시면 She twisted my arm to go to the job fair together 그녀는 취업박람회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You don't have to twist my arm 너는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잘 쓰이는 표현 하나 더 Don't have to는 뭐 뭐 할 필요가 없다죠 강요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Stop twisting my arm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Pitch in Pitch in은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구를 말해서 야구가 떠오를 텐데요 Pitch in은 어떤 상황 안으로라는 느낌으로 어떤 일에 공을 던지듯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협력, 협업하는 느낌이랍니다 Pitch in은 바로 협력하다, 공헌하다 라는 뜻이랍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글자 그대로 투수가 공을 전속력으로 던지고 있죠? 오른쪽 이미지는 여러 사람이 둘러서 한쪽 바구니의 공을 다른 쪽 바구니로 옮기며 협력하고 있는 장면이죠 두 이미지를 합쳐보면 바로 Pitch in 협력하다가 연상되시죠? 예문을 보시면 Why don't some of you pitch in? Why don't는 뭐 하지 않을래? 라는 권유의 의미로 너희들 몇 명쯤 도와주지 않을래? 해서 Pitch in이 도와주다가 되죠 I could pitch in and help out a little Pitch in과 help out가 유사한 의미로 저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도 한몫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라는 뜻이죠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Sit tight Tite는 꽉 조이는 고정된 느낌이죠 앉아있긴 한데 옴삭달싹 못하게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서 기다리는 느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다 라는 의미랍니다 왼쪽 이미지가 책들 속에 파묻혀서 꽉 끼어있는 공간에서 옴삭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딱 그 상황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Sit tight 느낌이죠 오른쪽 이미지 설명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 현 상황을 고수하다 때를 기다리며 버티다 이 느낌이 바로 Sit tight랍니다 Sit tight So wait 예문을 보시면 Just relax and sit tight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You'd better sit tight Until the fighting stops 싸움이 끝날 때까지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자주 쓰이는 표현 하나 더 had a better 뭐 하는 게 더 좋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Sit tight는 팝송도 있고 sit tight라는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Blow off steam Blow는 바람을 불어서 steam 수증기를 off 날려보내는 느낌이죠 한국어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에서 김난다고 하죠 머리에 김을 불어서 날려버리는 것 바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 느낌으로 Blow off steam은 바로 스트레스를 풀다 긴장 풀고 쉬다 라는 의미랍니다 왼쪽 이미지가 글자 그대로 수증기를 내뿜는 장면이라면 오른쪽 이미지는 머리에 김을 내뿜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Blow off steam이죠 예문을 보시면 I play baseball to blow off steam 나는 스트레스를 발산시키기 위해 야구를 한다 야구 대신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해볼 수 있겠죠 I'm gonna go out with the guys and blow off some steam 친구들과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한다 여기서 잘 쓰이는 표현 하나 더 am gonna 는 미국식 영어에서 am going to 를 줄여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엄마 할 거야 엄마 하려고 해 라는 표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Face the music Face는 얼굴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얼굴을 마주보다 대면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음악을 마주본다란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음악은 시끄러운 잔소리 비난의 느낌이에요 왼쪽 이미지처럼 혼나는 음표 비난의 음표 아마도 오른쪽 이미지처럼 시끄러운 음악 듣기 싫은 음악을 마주대하고 있는 바로 그 느낌일 거예요 Face the music 현실은 바로 비난을 각오하다 벌을 받다 책임을 지다 현실을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랍니다 예문을 보시면 After failing a math test Tom had to go home and face the music 수학시험에서 떨어진 후 Tom은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I will face the music 내가 뒷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아마도 그 현실은 좀 달갑지 않은 그런 현실이겠죠? 미국식 관용구 All one 느낌으로 이해하기 Cut to the chase 예전 서부 영화를 찍는 촬영 현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Chase 추격 추격 장면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하는 장면이었나봐요 다른 장면을 Cut 하고 추격신부터 찍자는 의미로 즉 긴 서론을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Cut to the chase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 유지를 말하다 라는 의미랍니다 왼쪽 이미지가 바로 영화 촬영에서 비롯된 Cut 하고 추격신부터 액션 그러면 오른쪽 이미지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서론 긴 친구의 말을 싹둑 컷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는 딱 그 느낌이죠 예문을 보시면 Right Let's cut to the chase 좋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How much is it going to cost?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얼마나 든지 비용을 먼저 알고 싶었나봐요 Commencement speeches are always so boring 졸업식 연설은 언제나 너무 지루해 Cut to the chase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초고속 시대에 유용하게 사용할 표현이죠 Cut to the chase 바로 본론으로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Stab somebody in the back Stab은 찌르다 In the back 뒤에서 뒤에서 찌르는 우리말에도 뒤통수를 치다 때리다 뒤통수를 맞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 바로 배신하다 라는 의미랍니다 왼쪽 그림자의 이미지는 글자 그대로의 느낌이라 좀 무시무시하죠? 오른쪽 이미지도 뒤에 무기를 숨기며 얘기하는 것이 배신하려는 느낌이 들죠? 예문을 보시면 I didn't believe that He would dare Stab us in the back 나는 그가 감히 우리를 배신하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I've been stabbed in the back just now 나 지금 뒷통수 맞았어 배신당했어 이 표현은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이 없어야겠네요 미국식 관용구 어원 느낌으로 이해하기 Go Cold Turkey 여기서 Go는 뒤에 Cold 형용사나 Turkey 같은 명사가 나온 것을 보니 뭐뭐한 상태가 되어가다 뭐뭐가 되어가다 라는 의미랍니다 Cold는 차가운 추운 상태이고 Turkey는 칠면조죠 글자 그대로 뜻은 추운 칠면조가 되어가다 한국어에도 춥거나 무서우면 닭살 돋는다는 표현이 있죠 이 닭살을 영어에선 Goose bumps 나 Goose pimples 라고 거위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살이나 여드름처럼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추운 칠면조가 된다고 하네요 추울 때 칠면조 살이 연상되시죠 그리고 중독성 있는 무언가 마약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즘엔 흡연이나 음주 또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카페인 중독 등등 계획 없이 갑자기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독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주 나타나는 금단 현상 중에서 살에 두드러기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것이 바로 cold turkey 처럼 된다고 해서 go cold turkey 추운 칠면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중독성 있는 것을 갑자기 끊다 그만두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네요 이젠 느낌 아시겠죠 오른쪽 이미지 칠면조가 들고 있는 푯말 I quit 나 끊었어 가 바로 go cold turkey 랍니다 예문을 보시면 I can't go cold turkey 갑자기 끊을 수는 없어 중독이 이래서 어려운 거겠죠 I had to go cold turkey on chocolate 초콜릿을 갑자기 못 먹게 되었어 단 것도 중독성이 있으니 고 cold turkey 여기서 잘 쓰이는 표현 하나 더 have to 뭐 뭐 해야 해 had to 뭐 뭐 해야만 했어 강제로 고 cold turkey 하는 상황이겠죠 고 cold turkey 할 것이 많지 않도록 중독의 시대에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해요 우리 Stay Healthy 미국식 관용구 American Idioms 이렇게 어원과 영어 한국어 느낌을 살려 이미지로 연상하니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럼 이 영상을 이해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매튜쌤의 Common American Idioms 1을 원어민영어쌤 영어설명으로 들어보시면 훨씬 느낌이 와 닿으실 거예요 앞으로 영어 한국어 뉘앙스를 느끼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 영상 번역가 에스터쌤이 친절하고 깊이 있게 원어민영어 느낌 살려 쉽게 소화하기 시리즈로 슬슬 풀어드릴게요 더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된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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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